네 안녕하세요 보험포인트 조정입니다 요번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질문 주신 내용을 가지고 진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벤트로 질문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한번 참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번 질문 내용 사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이제 어떤 분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모예킹 담당으로 회사에 취업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고객사에 들어갔는데 너무 보완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취약점을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면은 자기한테 이제 불이익이 오냐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요것들이 이제 오픈이 더 되어 있을 때 이제 일반 사용자들이 버건딩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을 참여해가지고 취약점을 찾아냈다 그랬을 때 자기는 이제 찾아내지 못했는데 모예커 컨설팅으로서 불이익을 또 받는 문화가 있나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물론 이제 뒤에 내용들을 보시면은 자기가 느끼기에는 불이익이 또 발생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저는 또 이제 어떻게 최대한 이것들을 이겨냈는지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우선은 이제 모예킹 업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질문 주신 분처럼 이 모예킹이라고 하는 것은 취약점을 찾아내는 업무입니다 이게 취약점을 찾아내야 돼요 어떻게든 이제 찾아내야 하는 것이고 그거를 찾아내지 않았을 때는 이제 고객사한테 눈치가 보이죠 사실 고객사한테 눈치가 보이지만은 첫 번째 자기한테 이제 자존심이 조금 스크래치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모예킹 업무를 되게 재밌게 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재밌게 했어요 많이 재밌게 했는데 첼스테스가 뭐냐면은 내가 현재 알고 있는 기법들 그러니까 아무리 뭐 내 입장에서든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이제까지 연구도 많이 하고 최신 기법들도 어느 정도 이제 뭐 내부에서 공유했던 것들도 많이 공부를 했는데 막상 이제 고객사로 갔는데 이 취약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뭐 하루 정도 안 나올 수 있죠 그냥 우리가 만약 2주 동안 진행한다고 했을 때 뭐 하루 정도는 이제 뭐 서치하고 그 다음에 정보 수집하고 뭐 뭐 하다 보니까 하루 이틀 정도는 안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이제 2주 중에서 이제 반절 정도가 지났는데 취약점들이 일부는 나올 수 있지만 좀 크리티컬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고객사들이 또 원하는 것은 또 크리티컬한 거예요 근데 또 어떤 고객사는 막상 그 크리티컬한 취약점들 심각한 취약점들 나오면은 또 싫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기가 이제까지 많이 모예킹을 받았는데 갑자기 또 크리티컬한 거 나오면은 뭔가 좀 이제 이제까지 뭘 안했나 뭐 이런 눈치들도 보이게 되는 거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우선은 이제 모예킹 입장에서는 크리티컬한 것을 어떻게든 좀 하나 정도는 찾아내야 이제 안심이 돼요 안심이 됩니다 근데 이제 아무리 찾아도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티컬한 걸 이외에 포함을 해서 정말로 작은 취약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너무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5일 정도 지나면은 스트레스가 슬슬 밀려옵니다 저는 이때가 제일 스트레스가 좀 쌓였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스트레스가 쌓이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가 있어요 뭐 지금처럼 취약점들을 못 차냈을 때 그런 스트레스가 몰려올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고객사가 업무 범위의 일을 시켰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예킹이라는 것은 취약점 분석을 찾아내는 건데 이제 어떤 관리 컨설턴트들이 해야 할 그런 범위들 나는 잘 몰라 나는 잘 모르는 부분들인데 이게 업무를 하다 보니까 관리 담당자들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런 A라는 거에 대해서 궁금한데 그거는 모예커로서 모르는 범위들이 있거든요 사실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요구해가지고 뭔가 보고서에다 반영을 해돌라고 했을 때도 그때는 좀 스트레스죠 내 전문이 아닌데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그 앞에서는 저는 그것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그렇을 때 좀 스트레스가 좀 받았고 진짜로 찾아내지 못할 때요 그래서 나는 분명히 내 나름대로 많이 공부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다른 친구들 같은 같이 왔던 친구들도 못 찾아내고 저도 못 찾아내고 하면은 스트레스가 이제 슬슬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취약점들을 찾아내지 못하면 첫 번째는 이제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좋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이게 서비스가 좋지 않다 서비스가 잘 되어있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들어온 인원들이 조금 능력이 좀 부족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고객들이 꽤 있어요 그래가지고 결과가 만약 좋지 않다라고 판단하면은 좀 뒤에 프로젝트의 영향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사하고 더 이상 그 회사하고 내년에는 이 회사 말고 다른 데다 한번 선택을 해볼까? 이런 그런 의견을 주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회사하고 계속 하긴 하지만은 이 인원 말고 다른 인원으로 좀 이렇게 교체를 해둘라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이 결과가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이 꼭 취약점들을 못 찾아내가지고 좋지 않다 이렇게 판단되는 것이 아니고 결과 보고서 자체에 대한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퀄리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결과보고 취약점들을 못 찾아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정말로 잘 돼 있어 그리고 고객님께서 너무나 잘하고 있어 고객님께서 너무 잘하고 있고 제가 많이 컨설턴트를 했던 게임사 있거든요 큰 게임사 같은 경우에는 보안 담당자가 굉장히 많아요 각 파트별로 많습니다 각 파트별로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얼마나 잘했겠어요 저는 한 명이고 그분들은 한 2, 30명 정도 되거든요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못 찾아낼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요 그랬을 때는 내가 취약점들이 없어더라도 결과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이 보이면 어느 정도 고객들은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 최선을 다한다는 모습들이 뭐냐면 뭐 이런 거죠 만약 보고서를 딱 썼는데 그냥 결과물이 취약점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한마디 쓰는 그런 결과물을 절대 주진 않겠죠 뭔가는 이게 좀 꿈이겠죠 근데 그 안에다가 이제 뭐를 들어가냐면 내가 프로젝트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수행들을 한 것이 있어요 모두 이제 회사마다 그 컨설팅 반복론 항목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뭐 한국인터넷지능에서 발견한 주유정보통신기반시설 기준으로도 뭐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 회사마다 자기만의 노하우가 들어가 있는 그런 항목들 뭐 이렇게 반복론들을 제시를 해가지고 모의킹을 하게 되는 것인데 나는 이 항목들이 뭐 제시한 것이 30가지야 크게 잡았을 때 30가지라고 합시다 30가지라고 했을 때 나는 이 30가지에 대해서 정말로 이 2주 동안 빠짐없이 모든 사이트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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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점검을 해왔는데 이런 기법도 써보고 저런 기법도 써봤는데 현재 취약점들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식으로 이제 기재를 했어요 퀄리티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한 목적이고 그 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러한 신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최선을 다한 거죠 저 나름대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런 기록들을 남기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혹시나 만약 보고서에다가 모든 항목들이 다 들어가지 않더라도 내가 이것들을 데이터베이스를 좀 해놔요 남겨놓아요 뭐 이렇게 남겨놨다가 만약 후에 후에 그것들이 터졌을 때 터졌을 때는 이제 해킹이 만약에 사고가 터졌어요 나중에 이제 제가 뭐 해킹했던 사이트가 해킹이 뭐 이렇게 터졌어요 그랬을 때는 나는 분명히 이때 이 당시 때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 분명히 다 점검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보여주면은 아 그때 이 컨설턴트나 아니면은 그때 당시에 있던 기술로는 아 여기는 진짜 안전했던 곳인데 새로운 취약점들이 나와가지고 뚫린 거구나 이렇게 이제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보통 그래요 보통 최신 기법들을 가지고 많이 이제 침투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동일한 비슷한 취약점을 가지고 만약 해커들이 공격을 했는데 나는 뭐 이킹이 할 때 그 항목에 대해서 누락을 했어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조금 살짝 책임 여부가 좀 결정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뢰도 잃어버린 거고요 신뢰도 잃는 것이고요 그래서 모든 항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데이터베이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요 별도로 기록했다가 이거는 이제 보고용이 아니고 고객들한테 담당자들한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록용으로 이제 남겨놓으라는 것이에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남겨서 이렇게 넘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여러분들이 이 취약점이 없다고 했을 때 다시 한 번은 조금은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든 뭐 정말로 벼랑 끝에 서가지고 나는 정말로 취약점들을 꼭 찾아내야 돼 라고 해가지고 스트레스를 받다가 받다가 꼭 그 며칠 남겨놓고 크리티컬한 것이 한두 번 터지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있었거든요 집중력이 막 높아지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언젠가는 나오겠지 이렇게 하다가 스트레스 받으면서 꼭 찾아내야 돼 라고 하면서 야근도 많이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말에도 많이 고민을 하게 되고 막 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딱 뭐가 캡처가 돼요 근데 그 캡처가 어디서 많이 터지냐 체진 이스보리트 같은 거 이슈들 그게 저는 체진 동향 같은 거 여러분들 많이 조사를 하라고 했잖아요 특히 트위터 같은 데에서는 여러분들이 검색을 조금만 하게 되면은 체진 이스보리트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로그4J 같은 경우는 정말로 요게 많이 사랑을 받았죠 저도 이제 영상을 많이 받았는데 만약 이런 것들이 그날 터졌어 근데 나는 되게 스트레스를 막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로그4J가 하나가 딱 나와버렸어 어? 그러면은 그 로그4J가 해당 서비스에 딱 맞아버린 거예요 취약점이 있는 거야 대박이죠 이제까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었는데 얘 하나로 이제 집투가 돼버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SQ 인젝션 같은 경우에도 우위기법들을 막 찾는데 갑자기 어느 날 그 보드 그 컴포넌트에서 발생했던 SQ 인젝션 우위기법이 갑자기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IIS 취약점들이 있었거든요 되게 크리티컬한 취약점이 있었어요 근데 그 IIS 취약점들이 갑자기 발표가 딱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서비스에 다 적용이 된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쉽게 침투가 돼버렸죠 근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최신 이스브로이트가 나오면은 사실 모의기법들끼리 조금 조금 이제 늦게 퍼지도록 늦게 퍼지게 서로만 이렇게 좀 아는 경우들도 있어요 서로만 이렇게 공유를 하다가 이제 고객사 쪽에서 해당 고객사를 이렇게 적용을 하면서 이게 천천히 갔는데 지금은 이제 워낙 정보들이 빠르게 공유가 되다 보니까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워낙 빠르게 공유가 되다 보니까 이런 기회들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신 이스브로이트하고 이슈들을 계속적으로 정리를 해 나가셔야 합니다 프로젝트 기간 동안에도 계속 나와가지고 현재 환경에서도 만약에 적용이 안 됐어요 근데 버전은 조금 맞는 것 같아 근데 환경이 좀 제한적인 곳에서 공격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서 좀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분명히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 업데이트를 하긴 해야 하고 잠재적으로 뭔가 나중에라도 발생을 할 것 같다라고 해서 가이드들을 해주시면은 이제 보안 담당자가 그것들을 이제 판단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결과 보고서에도 분명히 취약점은 현재는 없지만은 잠재적인 취약점에 대해서는 언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자신한테 불이익이 어느 정도는 올 수는 있어요 뭐 불이익이라고 느끼는 부분들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어떻게든 또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프로젝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담당자라고 이렇게 분위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해결해 나가시면은 좀 됩니다